와 진짜 대박 플라이밍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년도 치마를 입었어 아 근데 학교에 치마를 아예 안 입는데 안 보겠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시네요 럭셔리하게 오늘 약간 저희 컨셉 럭셔리 컨셉인데 어떠신가요? 느껴지시나요? 이렇게 저희가 예쁘게 꼬이고 온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이 바로 어디죠?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럭셔리한 한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라 메뉴판을 따로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되게 히든 메뉴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메뉴판에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급을 써보도록 할게요 치즈! 손 떨리잖아 지금 맛있게 드세요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와 모짜렐라 치즈 미쳤다 짠 올리브랑 배트로 맛있어 근데 특이하게 이거 발사미 식초가 없네 원래 발사미 식초를 뿌려주셨잖아요 근데 올리브가 있어서 별로 발사미 식초가 없어도 느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발사미 식초가 없어서 느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야채즙이 나왔는데 되게 생긴 거 맛없었는데 맛있을까? 엄마가 줬으면 약간 투성 부렸을 비주얼이에요 이거 냄새는 그냥 양송이 스프 냄새야 나의 풍선은 깻맛이요 맥맛 없을 줄 알고 나도 생각보다 채소의 맛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불줄랭 가이드 별점 3개 중에 일단 한 번 퍼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채 수프를 맛있게 만드시라니 병아리 꽁도 들어있고 진짜 다양하게 들어있다 병아리 꽁도 나서 병아리 꽁 맛이 납니다 별점 관계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왜 수프를 주는지 알겠어 왜? 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미리 따뜻하게 택해 재료 완료입니다 박스 랍스터가 들어있는 펫쥬첼레 양고기 그리고 농어영입니다 한번 마사 먹어볼까요 농어부터 먹어볼까요 자르는데 이 소프트함이 느껴져 부드러워서 떠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등어 같은 흰쌀 소스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런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땀 토마토 소스 맛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진짜 토마토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계속 소스를 떠먹을 정도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나 집에서 별 1개는 1개입니다 1개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우리 혜주켈레 자 먹어보겠습니다 짠 와우 안되는 영어가 되는 맛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하고 싶어 주는 그런 맛이에요 아 맛있다 진짜 탱글탱글해 나는 바닷물을 한 숟가락에 넣으신 것 같아 딱 먹자마자 여름바다에 빠졌을 때 먹었던 그 바닷물 맛이 근데 저기 싹 좋진 않았겠는데 맞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을 그럴 때 먹어보지 뭐 또 먹었어 여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던 양식인데 이게 한랄이라고?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 까먹고 있었어 이게 한랄 우리가 요리 시켰었다는 거를 잊고 있었어 자 다음은 바로 양식이 이거는 저희가 미디움 웰던으로 시켜봤습니다 짠 양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는 것 같아 맞았지 어 이래서 약간 미디움 웰던을 추천해주셨구나 정말 알았다 응 지금까지 우리가 양고기를 그래도 먹을 일이 되게 많았잖아 이 양고기가 가장 그 양고기 특유의 향이 뭘 해요 양고기 요리할 때 찌란이나 그 향신료를 부팍부하게 양고기 잡내가 워낙 심해서 그걸 가리려고 향신료를 많이 쓰네 근데 그 향신료 거의 없잖아 양고기가 정말 내 맛이잖아 근데 그런 역하는 맛이 안 나지 지금 제가 곧 마칠게요 별 두 개 더 드릴게요 가져가 나의 별을 가져가 상봉 여러분 드디어 메인 나왔어요 어쩌보세요 이 고기가 한랄고기라는 거잖아요 그쵸 와 이 두께다 짠 정말 몇 번 안 씹었는데 막 넘어가요 얘가 앞으로 어디가서 스테이크 시키기 무서울 것 같아 이 말씀 날까봐 이렇게 양고주를 할 것 봐 지금 진짜 이거 저희가 돈을 받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돈을 다 주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좋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보통 한랄 음식 하면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잘 모르니까 근데 안 일 안 해 먹어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도 한랄로 즐길 수 있다는 거 별 지금까지 몇 개가 누적되어 있죠? 지금 별 세 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 언제 중이죠? 별 별 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우후 축하합니다 별 다섯 개 아 처음 돼요 처음 돼요 뮤직비디오에 뛰어넘 오네요 저희는 이만 티를 즐기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제일 럭셔리한 한랄 음식 여러분도 같이 즐기셨나요? 한국은 이제 한랄 레스토랑이 엄청나게 많진 않아서 이렇게 럭셔리한 식사도 한랄로 즐길 수 있을까? 했었는데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저희 여행 오면 기분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오기 참 좋으신 거 같아요 한국 여행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저희 블라이미 큐 앤 에이 부탁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아플 때 부부르아영 다스만 하나 둘 셋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나 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도 아플 때는 박심이죠 부부르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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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결국 맥도날리였어 자가 added 이쁘고 Was